도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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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아 새다니 봉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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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깔끔하게 클리어를 해준다 다음 시그너스 저거 빠졌나 보다 음 다음은 지하쿱을 가져와야지 어이 아 못 올렸다이? 언제 올렸었나? 흐흠 아주 이지하구만 마그너스 다루 매그너스 들어가기 빡셀려나? 사람 많을까? 목요일이라 바로 마그너스 쁘 스페이스보면들 꿀팁이요 못들어가는 서버라면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죽었네 아 이게 스킬이 아예 안나고 있구나 아우 자꾸 왔다 갔다 오 아아 이런이런이런 아우 너무 왔다 갔다 하네 다음이 힐랑은 다음이 힐랑은 아우 하드힐랑은 안걸어주길 바란스러 아우 잘 안들어가진다 어이 빡세네 어이 빡세네 왠지 바인드를 걸어야될거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안걸면 안될거같은 감이라고나 다음이 파플라토스 그 다음이 파플러스 하이 어이 아우 실어 갈 뻔했네 다음은 카퍼프 아 이게 바인드가 지금 없어가지고 애매하게 아이고 아 진짜 차라리 바인드를 어떻게 쓰죠 체력이 낮아지면 데이븐지가 세지 이거 안될데 죽어야겠네 죽는게 맘 편할거 같은데 뭐지 이거 딜넘는게 낫지않아 넘어 가나? 아 안돼 일부러 죽었는데 못 넘어갔구나 죽는게 맘에 죽는게 맘에 죽는게 맘에 죽는게 맘에 아 이거 또 죽었네 흐흐흐 아..아..그렇지 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케이 풀고요 죽었..죽었지 아..위험위험했어 뭐 나오지 않았나요 빛났는데 하나 빛난게 뭐지? 하나 뭐가 빛났는데 빛난게 왜 뜬거지? 되게 빛났는데 아이템 안 났어요 다 했나? 오케이 다 했네요